이거 좀 봐 정말 예쁘다 댓글 보고 배우네 예뻐지는 방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뻐질 순 없는 일 기루하고 엄청 힘든 일 나도 알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크림 파우더 파우델션 예쁜 얼굴 만들기 이제 모두 준비할 시간 눈썹 그리기, 입술 바르기 완벽히 변신할 시간 나는 뾰로 태어날 거야 완벽하게 변신해 힘든 시간 이겨내고 이상하게 변한대도 미운 오리보단 낫겠지 이제 끝났어 아름다워질 시간 완벽하게 새로운 모습을 나를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이건 뭐야 이상해 아주 무시무시한 얼굴 너무 진한 눈과정 하지만 아주 돋보여 이제 자신있게 나가자 아주 어린 아기 있지 이제 먹기 시작해 입주위에 이것저것 핥아먹고 빨아먹고 아주 어린 돼지 있지 이제 먹기 시작해 입주위에 이것저것 핥아먹고 빨아먹고 만약 아기가 손을 스스로 쉬는다면 그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만약 아기가 이를 스스로 겪는다면 그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쩜 병에 걸릴 수도 있지 그럼 너무 슬플 거야 손과 발이 아주 더럽고 정말 지저분하다면 우리 모두 알아야 해 우리 모두 알아야 해 깊은 강한 중요해 손과 발을 깨끗이 이도 닦고 목욕한다면 만약 아기가 손을 스스로 쉬는다 그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만약 아기가 이를 스스로 닦는다 그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만약 아기가 손을 스스로 씻는다 그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만약 아기가 이를 스스로 닦는다 그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장자장 양들아 모두 모여서 자렴 늑대 지나가다가 낯가챌지도 몰라 하나 둘 셋 넷 신나게 밤새도록 춤추자 자장가 부르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소리를 다 높여줘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장가를 부르자 춤추자 잠들지마 자장자장 양들아 밤새도록 춤추자 폴짝폴짝 뛰면서 늑대 함께 즐겁게 양은 신나게 뛰고 공은 잠이 듬단해 자장가 부르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소리를 다 높여줘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장가를 부르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춤추자 잠들지마 바이바이 자장가 당탕 꾸덕이 누워만 있을거니 신대에서 핑그려 신나게 춤춰보자 혼자 혼자 추기실거면 나와 함께 춤추자 나장가 부르자 우빵빵빵 나리바이 소리를 다 높여줘 우빵빵빵 나장가를 부르자 가시기실거면 함께 춤추자 함께 춤추자 함께 춤추자 춤추다 잠들기나 너가 얼음 녹아내려 봄에 신호 알리고 너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았어 하늘에서 비가 토토 떨어지는 소리 들리네 자 가자 강물은 넘쳐 찰랑찰랑 산과들에 꺾히면 물은 결국 그곳에서 서 다시 만날 물은 바닥 이루고 공기는 하늘 되어 여기 우리 숲 속에 즐거움이 한가득 일곱빛과 무지개 반도 아름답게 빛나면 우리 같이 얘기해 나는 너의 친구야 우리 같이 얘기해 나는 너의 친구야 기적은 반드시 소원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소원이 또 한가지 있는데 내 친구 소원도 들어줄래? 황금물고기는 알고 있지 소원 소중한 친구에게 너버린 선물은 찬란한 햇살속의 기적은 우리 같이 일어났지 오늘은 기쁨에 노래를 부를 거야 황금물고기는 알고 있지 소원 소중한 친구에게 마법의 선물은 고마 나도 같이 가 엄마 야 uther 우리나라 우리나라 elét hari دا 영원한 재 Sacramento ith 설탕 덮고 맛있는 잼을 기대해 여기저기 바쁜 창원 친구들도 함께 이것저것 섞어보자 맛있는 잼을 기대해 환상적인 맛을 위해 재료도 준비 완료 솔방울 냄비에 넣고 어떤 맛이 나올까 놀라면 어떡하지 먹고 소리를 지르면 돈만 타자 끝내주지 나는 양고마 요리사 우리들은 알고 있죠 부모 마음을 하지만 마침내 그날 오면 날개 펴고 둥지에서 날아오를 때 집을 떠나 멀리 나는 새처럼 힘들고 험한 길 내 앞에 있어도 때론 저 멀리 더 먼 곳 돌아올 곳은 바로 여기 이곳 따뜻한 집 따뜻한 집 우리가 있는 곳 오늘은 아주 즐겁고 신나는 날 함께해요 가족과 친구들 함께 만들어요 특별한 추억 다시 모둘 오늘 이 시간 영원히 우리 함께하는 거야 아냐아냐 아! 이 발자국은 바로 토끼꺼! 여기 있는 이 발자국 내가 알지 확실히 긴이 피고 뿌리긴 한 손 키는 벌레 개꼬리 누가 왔다 간 것일까 여기저기 이 발자국 누가 뛰어다닌 걸까 엉뚱한 공과 귀여운 마샤 잠깐!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도대체 누가 다녀간 걸까 아! 이거 털이 많은 코끼리가 틀림없어 아니면 털 없는 아고? 아냐 꼭 알아내고 말 거야 누가 왔다 갔는지 꼭 알아낼 거야 정말이야 열대지방청글 펭귄 아니면 북극의 앵무새 내가 봤던 팔자국 모두 누구 건지 잘 알아 기니피그 뿌리긴 앙소 날아다니게 뿌린 날아다니게 뿌리긴 앙소 그래 얻어보자 내 마남들이 다 쳐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흠... 그렇담 수사를 시작해봐야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 마냥은 어디에 마이크 버튼을 두르고 이렇게 외칠래 마샤와 고! 생각보다 간단하지? 이제 너희가 거! 브이처레야!